화성시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갑. 여기서는 56장이 더 나왔습니다. 원미시열 146장, 화성시갑 56장, 강명시열 58장.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좀 많이 나온답니다. 58장의 투표지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만 장 이상을 집어넣는 가운데 실수가 생긴 겁니다. 보시게 되면 화성시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풀린 것만큼 사박오일소에 종이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반드시 종이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개표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는 진짜 투표제하고 가짜 투표제가 여러분들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주력부대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오늘이라도 그냥 중앙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의 여러분들 메인 서버에 포렌식 들어가게 되면 다 까발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 이름 정신 차려 가지고 몇 개의 선거구에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아시려면 투표 사전투표자 수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게 되면 발표하고 여러분들 실제하고 그대로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윤이라는 사람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뭐 여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밝힐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들 어려운 거지. 본인이 밝히겠다 이렇게 하면 금시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윤 탓을 왜 하냐 윤석열이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이지 윤 탓을 왜 안 하겠냐고 대통령 중심지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날인을 못했는데 윤석열이 그도 윤 윤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새끼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뭐가 윤석열이 잘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선거가 여러분 4번이나 도덕질을 당했는데 뭐가 여러분들 윤석열이 잘한 게 있냐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국민들이 주권을 완전히 여러분들 탈취를 당했는데 뭐가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4번이나 부정선거를 자기 치하에서 다 당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그냥 열 안 내려고 하지만 윤석열이 가지면 무슨 할애배가 됩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한동훈이 있다면 한동훈이 어떤 윤석열 이면 우와 윤석열이 에이 인간들이 배알이 그래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표 선거인수라는 것은 교부된 투표지 개수인 겁니다. 교부된 투표지. 실제 선거인수도 이런 기권표라는 것은 투표장이 안 온 사람들입니다. 투표장이 안 온 사람을 빼고 나면 투표장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투표함을 까가지고 나온 투표지 개수하고 실제 선거인수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치 안 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56표가 남는 겁니다. 56표 화성시 갑에 교부된 투표지 개수가 13만 7547표인 겁니다. 13만 7547표. 그런데 투표지가 몇 장이 나왔습니까 56당이 더 나온 겁니다. 56당이 더 나왔으니까 잘못 투입 구분의 투표지인 플러스 56하고 여러분들 기권표에 마이너스 56을 처리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버려 가지고 전산작업을 종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선관위가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자보다 56표가 어떻게 나오나 북조선이 투입한 거냐 중국 공상당이 투입한 거냐 선거사무 누가 담당하고 있냐 김용민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 김용민의 이름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에서 광명시 갑에서 화성시 갑에서 표를 분명히 13만 7547표를 배부를 했는데 왜 여러분들 그것보다 56표가 더 나오냐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중요한 여러분들 증거물인 겁니다. 이 인간들이 전국의 모든 선거국에서 위조투표를 쑤셔넣다가 실수를 한 겁니다. 표를 56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몇만 표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 또 만 표 이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56표가 더 나온 겁니다. 표가 56표가 더 나온 거란 이야기죠. 나눠준 표보다. 나눠준 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실제 선거인수 발표 선거인수에다 선거장에 안 온 기껀표를 빼면 그게 교부된 투표지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 13만 7547표를 교부했는데 몇 표가 나온 겁니까? 56표가 더 나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할 거고 이야기죠. 해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화성시 값은 실제 선거인수 교부된 투표지 숫자입니다. 13만 7547표. 투표하면 까보니까 나온 투표지 개수 13만 7603표. 56표가 더 나온 겁니다. 56표를 표를 만 장 이상 집어넣는 과정에서 더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표 진짜 얼마 집어넣냐? 12,794표를 투입한 겁니다. 12,794 더하기 여러분들 몇 표가 이름 들어간 겁니까? 56표가 더 들어간 겁니다. 페르키나님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2,794표를 투입해야 되는데 29표를 더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12,794표 투입하려면 헷갈리겠죠. 표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한 규칙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12,794표를 집어넣고 화성갑에서 투표장에 직접 오신 투표자는 5만 1177명이고 진짜 실제로 오신 분하고 가짜를 합치게 되면 6만 3971표의 발표 사전투표율을 선관위가 여러분들 과장해 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12,794표는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 안 해도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후보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3,18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선관위가 송옥주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유난히 사랑하사 12,794표를 투입해 가지고 양 후보의 격차를 15,999표로 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가지고 12,794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가지고 56표를 더 여러분들 더하는 바람에 이렇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12,794표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어넣다 보니까 56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 16표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의 플러스 56을 처리하고 전산상 작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기권표에서 마이너스 56표를 처리한 겁니다. 기권표라는 것은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투표장에 출연하지 않는 분이 기권수입니다. 투표장에 출연하지 않는 분이 마이너스 56에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에 기권자 수가 마이너스 값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 인간들아. 과천에 있는 중앙선간의 인간들아. 특히 전산 담당하는 인간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기권자 수가 마이너스 값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인쇄 날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인쇄면 1위고 날인이면 날인인 거지. 마이너스 56이란 기권자 표고 기권자 수가 왜 나오냐. 기권자 수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오냐고. 이 인간들아. 그거를 서울법대 여러분들 김용민 씨가 가가지고 착 달아붙어간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원융이 됐으니까 당신이 죽든지 나라가 죽든지 양당한 결판이 나겠지.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러면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딴 놈들이 아니고 서울법대 놈들이 나라를 망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는 23.10%인데 이거 국민들이 다 모르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cctv 촬영하면 여러분들 선거법 위반이라 고소하고 캠코드 촬영 못하게 하고 선거인 명부 없이 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못 짓게 하고 그래야 지금 발표를 마음대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28.87%라.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결국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투표율을 만들어 쑤셔 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 중에 몇 사람이 왔는지 국민들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별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cctv 촬영 못하게 하고 캠코드 여러분들 촬영 못하게 하고 개수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무슨 선거에 뭡니까? 선거인 명부도 없이 선거하는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쓰러기 빠진 여러분들 나라를 어느 놈이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보면 가슴이 가슴에 이 명심이 있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고도 시카고 여러분들 대경제학 박사나 콜롬비대학 경제학 박사나 코넬대 경제학 박사나 국회의원 한 번 해먹고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입 닥치고 뭡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외치니까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썩어버렸는지 나는 참 요즘에 보면 정말 참 뭐 이렇게 슬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개연 한 번 해먹었으면 됐죠. 그걸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냥 발악을 해가지고 뭡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조작을 여러분 왼쪽으로 해놓으니까 조작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런 득표 수를 다 복원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선거잖아요. 이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된 내용은 무진장 중요하고 저도 의외의 여러분들 발견을 했다. 사전투표지를 쑤셔넣는 장면은 내가 직접 잡아내지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전투표 투입을 위조 투표지 투입을 정원할 수 있는 데이터가 999개가 여러분들 999개 투표수가 확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언급하면 다 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위조 투표를 더해준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중학교 투표였던 선형방정식 y equal a plus bx b는 1이고 a는 절편 인터셉트고 절편만큼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사례를 보면 화성갑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님 고맙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중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 민주당의 송옥주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는 212표입니다. 이게 가짜인 겁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선관위가 특별히 송옥주 후보를 위해서 만들어둔 위조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87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선관위가 87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87표를 국외 부재자 투표 선거인수 446명에다가 4표당 1표를 훔쳤으니까 5분의 1을 곱해가지고 87표를 만들었던 거죠. 실제로 제외국민투표장에 오신 분은 125병밖에 안 되고 선관위가 허위 숫자를 만들어서 87명을 더한 거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12표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 민주당의 송옥주 후보의 모든 사전투표 득표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1정 퍼센트를 모두 다 더해 준 겁니다. 모든 수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죠. 정말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선관위의 정산 담당자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극형에 처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 다 밝혔습니까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을 정도로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더 큰 걸 발견한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 투입 현장은 발각을 못했지만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 투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조투표제 점검물들이 전국에 969개 투표소 점검물이 확보가 된 겁니다. 여기다가 전산조작을 이르면서 반올림 처리한 것까지 합치게 되면 한 40개를 더하게 되면 999개 더하기 한 40개 정도가 점검물이 확보가 된 겁니다. 한두 개 투표소도 안 되고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뭡니까 세 군데가 나왔으면 이거는 그냥 더 큰 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배춘잎 사전투표지나 상하예백이나 좌우예백이나 다른 위조사전투표지는 별소리로 다 변명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를 조작한 것이 이거를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용민이가 도둑놈이다 해도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놈 집단이다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만진 겁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성정이 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욕설은 쓰지 않지만 너희들이 도둑놈들이다. 너희들이 멀쩡한 나라를 멸망시킨 도둑놈들이다. 너희들이 서울법대 나고 여러분들 하는 짓거리가 너희들 변명이 뭡니까 처벌받을 거다. 이완용이가 세세손손님 명하를 위를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완용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이완용이다 이런 이야기 못하잖아요. 너희가 이완용보다 훨씬 심한 놈들이지. 그때 나라는 뭡니까 거의 골로 갔지만 지금 나라는 멀쩡한 나라잖아요. 왜? 너희들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걸 다 담을 수는 없다. 이 수치를 어떻게 조작할 거냐. 기권자 수를 마이너스 56을 처리한 놈들이 어디 있냐. 기권자 수가 뭐냐 이야기죠. 투표장에 선거인 명부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이 기권자인데 기권자 수가 어떻게 마이너스 56이 나오냐 이야기죠. 이 인간들아 이 인간들아 어떻게 기권자 수가 마이너스 56이 나오냐 이야기죠. 기권자 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부천 원미엘에서 마이너스 146이 나오냐 이야기죠. 어떻게 광명시엘에서 기권자 수가 마이너스 58이 나오냐 이야기죠. 어떻게 여러분들 기권자 수가 광명엘에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58이 나오고 여기는 이게 광명엘이 아니겠네요. 이게 화성갑인가 이게 화성갑이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고쳐놓는 게 낫겠네 화성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루고 그다음에 내일도 여러분들 몇 개 사례를 더 해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거죠. 위조투표지가 이렇게 투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이래서 손을 못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까도 까도 이런 양파처럼 계속 나오니까 오늘 진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 중요한 위조투표지에 대한 결정적인 뭐죠 전국에 한 1100개에 가까운 여러분들 위조투표소를 찾아낸 겁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증폭시키면 오늘 방송 마치게 되면 이거를 이런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본 정거물장의 가장 위력적인 정거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거물은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분석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정리된 이 정거물인 겁니다. 바로 기권자수를 마이너스 56 기권자수를 마이너스 146 기권자수를 마이너스 58로 처리한 것이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 인간들의 아킬레스 건을 그냥 잡은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